엄마, 커피 주세요. 엄마, 커피 주세요. 커피 주세요. 엄마, 뭐 먹었어요? 먹었어요? 아니, 못 먹었어요. 내가 앉아보여서 안 줄게요. 엄마, 엄마 먹었어요?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먹었어요. 엄마 또 커피 먹고 싶은데요? 엄마 못 먹었어요? 먹었어요. 엄마 먹었어요? 못 먹었어요. 내가 당겼어요? 어. 엄마, 엄마 못 먹었죠? 응. 먹었어요? 네, 먹었어요. 고마워요. seinen 손님을